1. 선대의 운명 First Descendant First Descendant는 선대의 운명을 계승한 자들의 피할 수 없는 사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은 선대가 남긴 자신만의 운명을 계승하고 있죠. 인류는 그들의 선대, 성각자들이 남긴 운명을 받아들여 계승자가 되었고, 침략자 벌거스는 선대가 남긴 사명, 종족의 생존을 명분삼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거신들의 사명은 현재로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irst Descendant의 세계는 선대의 운명을 계승한 자들의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극적인 운명을 이번 세대에서 끝낼 수 있을지, 혹은 또 다음 세대로 계승시켜야만 할지, 모든 것은 플레이어의 분신이 될 계승자에게 달려있습니다. 계승자는 플레이어의 분신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관점으로는 인류 최후이자 최강의 전술 병력입니다. 그들은 선대로부터 계승된 아르케라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르케를 통해 상식을 뛰어넘는 전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계승자 한 명의 전투력은 수백, 수천의 벌거스를 가볍게 해치울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전투에서 이겨있을지언정 전쟁에서는 지고 있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적들의 무급은 계승자라는 전술 수단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인류가 직면한 상황은 심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원의 벽이 벌어지며 더 많은 거신이 나타나고 있죠. 차원을 건너온 침략자 벌거스들은 압도적인 병력과 기술로 행성의 지배자가 됐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남은 방법은 무한에너지 연속체, 철의 심장을 손에 넣는 것 뿐입니다. 만약 인류 스스로가 우주 진출의 미래를 포기하고 행성을 고립시켜서라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퍼스트 디젠던트의 인류는 철의 심장이라는 무한에너지 연속체를 찾아 자신들의 행성 잉그리스와 연결된 다른 차원의 문을 폐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무기가 달린 거신이 매일같이 나타나고 외계 함대가 행성 바깥으로부터 전력을 보급받고 있다면 출입문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쨌든 오늘을 살아야 미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인류는 차원의 벽 폐쇄에 필요한 물질, 철의 심장을 찾아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거신도 벌거스도 모두 잉그리스에 있는 철의 심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철의 심장 전용 수색 시스템 안내자를 찾았다는 점이죠. 인류의 선조 선각자들은 후세대에게 운명을 물려주며 한 가지 시스템을 준비해뒀습니다. 계승자 전용 유전 사용자 인터페이스 코드명 안내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내자는 계승자들의 유전물질인 아르케에 각인되어 계승자들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자율형 AI입니다. 주요 기능은 철의 심장을 추적하고 철의 심장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비록 코드가 손상되어 옛 기억과 대부분의 핵심 기능을 상실했지만 남아있는 추적 시스템만으로도 철의 심장 수색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기 위한 금속 탐지기를 손에 넣은 것 같죠. 물론 안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는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적을 두고도 인류는 안내자를 의심하며 지켜볼 시간이 있을까요? 인류의 사령부가 다투고 있는 동안에도 벌거스 수뇌부는 그들만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현재 벌거스의 지도자 카렐과 그의 수아인 아몬입니다. 벌거스가 인류를 침공한 지도 어느새 10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벌거스는 압도적인 병력과 전쟁 기술로 행성 곳곳을 거대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불모의 땅이 되어버린 광산지대에는 사이보그 벌거스, 불멸의 군단이 소유한 거대 군수 공장이 자리 잡고 있죠. 이곳에서 그들은 우리 행성에서만 볼 수 있는 휘기금속, 카이퍼를 무분별하게 채굴하고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전파하려는 벌거스 진리의 교단은 행성에서 가장 아름답고 생명이 넘치던 곳에 교단의 성역을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멸종시키고 싶었으면 전함을 끌고 알비온부터 공격했어도 충분했을 텐데요. 물론 알비온 산맥에 설치된 대계도 방공망을 우습게 볼 수는 없겠지만 하려면 다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카를과 아몬에겐 분명 그렇게 하지 않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목적이 정말 철의 심장 하나뿐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인류 가운데서 계승자들이 나타나게 기다린 것은 아닐까요? 이 운명의 결과는 앞으로 펼쳐질 퍼스트 디센던트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어 캐릭터로서만 등장했던 계승자는 앞으로 스토리의 주축이 되어 다양한 퀘스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승자들이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플레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게임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대한 세계관과 함께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었습니다. 계승자들은 단순한 전투기계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 감정이 있고 전쟁으로 잊고 지내야만 했던 꿈과 희망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레이는 잃어버린 자신의 딸이 잉그리스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카일은 자신과 동고동락하던 작업만을 몰자시킨 벌거스에게 끝없는 분노와 복수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랄한 듯한 버니도 홀로 남겨지며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숨기려고 애쓰고 있죠. 이렇듯 모든 계승자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고 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픈베타 이후 한층 더 단단해진 이야기를 통해 계승자 캐릭터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최애가 상처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싶으시다면 특정 계승자 스토리 콘텐츠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곧 두 세계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의 세계와 여러분들이 계신 전 세계가 만남을 준비하고 있죠. 개발팀이 바라는 것은 전 세계의 유저들이 매일 퍼스트 디센던트의 세계에서 즐거운 경험을 얻는 것입니다. 저 역시 한 명의 계승자로서 세계 곳곳의 계승자들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잉그리스를 지키면서 전우들이 어떤 이야기를 원하는지 경청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경험이 퍼스트 디센던트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럼 계승자 여러분, 다가올 두 세계의 만남을 기대해 주세요. 인류 최후의 보루, 알비온에서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